최근 사업가로의 변신에 성공한 엄정화씨가 자신이 론칭할 속옷 브랜드에 직접 모델로 나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수에서 배우로 또 작가로 이번에는 사업에까지 활동 영역을 넓힌 슈퍼우먼 엄정화씨. 이런 엄정화씨가 얼마 전에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속옷 브랜드를 론칭할 계획이라고 밝혀 또 한 번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엄정화씨의 속옷 브랜드는 오는 24일 서울 강남에서 론칭쇼를 갖고 첫 선을 보일 예정인데요. 론칭쇼에 앞서 엄정화씨가 직접 모델로 나선 난제리 화보 사진이 포털사이트 연예 게시판에 공개돼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화보 속에서 엄정화씨는 자신의 완벽한 S라인의 몸매를 아낌없이 드러내며 여러가지 섹시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요. 특히 물에 젖은 상의 속으로 실루엣이 살짝 드러나게 찍은 사진은 엄정화씨의 대담한 섹시미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네티즌들은 나이를 초월해 완벽한 몸매를 간직하고 있는 엄정화씨를 두고 무척이나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변신하면 떠오르는 스타 바로 엄정화씨인데요. 엄정화씨의 패션 감각에다가 또 직접 모델로까지 나선다면 이 새로 사업이 잘 안될 리가 없겠습니다. 그래요. 사업도 꼭 잘 돼야겠지만요. 저는 같은 여자로서 좀 질투가 나기도 하는데요. 엄정화씨의 속옷 브랜드를 입으면 엄정화씨처럼 아름다워질 수 있는 건가요? 다음 소식 전하시죠.